세상은 자신의 약함을 숨기보다는 자신의 강함을 강조하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손자병법의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하면 이기는 군대는 승리할 태세를 갖춘 다음 싸우고 지는 군대는 싸움을 벌인 후에 승리를 기대한다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손자병법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하는 것이 최고의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청년들은 자신의 능력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각종 자격시험과 또 어학능력을 키우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세상의 관점과 다른 시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연 세상의 관점과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드러낼 수 있는 우리만의 강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학우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각자의 연약함이 그리스도를 알리고 공동체를 하나가 되는 매개체다는 점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전후세에 걸쳐서 사도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시를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후에 고난받는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연약함이 분열된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도시는 고린도의 뜻 자체가 뿔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서쪽 64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해상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동시에 여러 민족들이 섬기던 다양한 우상들이 집결했던 장소였습니다 이 고린도에 신전이 있었는데 대략 천명 정도 되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전 안에서 온갖 음행을 자행했다고 합니다 성점 물란과 우상 숭배가 이 고린도 도시에 팽배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타락한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그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하는데 이 타락한 세상보다 더 참담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내부는 골물대로 골문 상태였습니다 바울을 따르는 파가 있었고 유대계 그리스도인인 아볼로를 따르는 파가 있었고 개바 즉 베드로를 따르는 파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내부에서는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먼저는 바울의 외모가 못생겼습니다 또한 말솜씨도 별로 좋지 않은 것을 비판했습니다 10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 도다 10장 10절에서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바울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학식이나 노마 시민권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지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러한 바울 모습의 이 고백은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에서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방향, 법칙들을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 구절에서는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환상을 소개합니다 그가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이 읽었던 전승들이 있었는데요 에녹서가 있었고 모세의 승천기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에녹서와 같은 유대의 승천기와 같은 자기들이 하늘나라를 경험한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문서 모두가 다 외경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에 그는 스스로가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갔다고 표현을 하지 말고 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가 체험한 것으로 소개합니다 즉 제3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경험한 영적 체험을 조심스럽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이 게시만을 강조했다면 다른 파들과 엄청난 갈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조심스럽게 이 게시를 소개하고 6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많이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교회 공동체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유익을 구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은 가리워지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 세상에 소외된 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의 품으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영적 체험을 자랑하고 체험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정제한다면 그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의 영적 체험을 조심스럽게 고백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나의 약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셋째 하늘로 올라간 그의 환상을 강조하지 않고 그의 육체에 지녔던 가시를 강조합니다 7절 말씀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육체의 가시는 헬라어로 스콜로프스 테 사르키입니다 스콜로프스는 날카로운 가시를 의미하고 사르키는 육체의 살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살을 관통하듯 아주 아픈 가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그에게 큰 도전이었고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혹자는 이 육체의 가시는 바울의 눈병 안질을 알아서 그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가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고 고백합니다 또 다른 주장은 이 육체의 가시는 간질 간질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구절에서 그가 개시를 본 것을 예를 들면 간질 환자가 갖고 있는 그 증상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엄청나게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주님께서 간구를 들어주시면 좋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세 번이나 간구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상처받고 떠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 주님께서는 바울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완전하게 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니고 있던 그 가시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의지하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태어나는데 어렸을 때 아주 못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한 콤플렉스가 있다고 합니다 콤플렉스를 이야기를 하면 넓적한 코 그리고 두꺼운 입술, 작은 회색 눈 그리고 큰 손과 발 그래서 친구들이 이 소년을 엄청 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밤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 외모를 멋지게 만들어 주십시오 아름답게 해 주십시오 물론 이 기도를 하면 다음날 멋지게 바뀌게 되는 것이 매직이 아니겠습니까? 다음날 이러는데 똑같은 얼굴입니다 결국 이 소년은 너무너무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자만의 시간을 통하여서 어떤 걸 하게 되냐면 글쓰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을 쓰면서 자신이 이 글쓰기에 장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소년은 바로 톨스토이입니다 전쟁과 평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부활의 저장이 톨스토이인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날기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촉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밀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온 그 약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겪는 고난과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이는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3절 4절 말씀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사랑하는 학우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약해 보이지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AD 64년도에 로마시의 네로 황제가 방화를 일으켰습니다 불이 타오는 상황에서 이 네로 황제가 그 방화제의 죄명을 누구에게 돌렸냐면 그리스도인에게 돌렸습니다 약할 대로 약한 존재였습니다 도망가치고 고난을 받고 못을 박히면서 짐승과 싸우면서 죽음을 맞이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로마 시민들에게 보여줬던 순수한 믿음과 열정 그 믿음과 열정을 통하여서 드디어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해서 정식으로 기독교가 정식 종교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선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에 대해 사랑을 실천하고 자기의 약점을 고백했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하 30도의 엄동사란에 많은 성도인들이 멀리서 평양 잔대현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지 않고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 당시에 길선주 장노님께서 나중에 목사님 되시지만 길선주 장노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약점과 아픔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상처를 주었던 것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자리에 앉아있던 많은 성도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약점을 하며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내려놓았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우 여러분 121주년이 되는 우리 장노예 신학대학교에 이와 같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시를 짐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의 놀라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 손량업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모두가 다 동일한 것은 사랑을 실천하되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들 모두 한결같이 자신의 약함을 고백할 때에 또 그 약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분문의 주제인 약할 때 강함 대신 주님 데니스 전이건이 쓴 이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 후에 함께 찬양을 할 텐데 이 찬양은 우리나라에서는 약할 때 강함 대신 주로 번역을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는 You are my all in all로 되어 있습니다 이 데니스 전이건 한때 자살을 결심한 자였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고 자기네 죄성으로 인하여서 도저히 주님께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찬양 집회에 가서 약할 때 강함 대신 주 나의 약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데니스 전이건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You are my all in all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약함이 강함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 주 한국교회가 부르지지아의 문구입니다 사랑하는 학우 여러분 여러분이 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약함을 통하여 강하게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의 품으로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